오래간만에 보는 돈스타브 이제 다음세계로 갈 때가 된거 같아요 더이상 할게 없어 음 뭐 한세계에서 육백에 살아서 엄청 오래 산거죠 아 근데 다음세계 가면 또 죽으면 안되는데 여기가 다음세계로 잠깐만 여기 내가 다 준비해놨나 그러고보니까 다음세계로 바로 갈수있게 다 준비 해놓은거 같고 같은거 농구같기도하고 황글보 황글보 흠 이건 뭐지 이건 이거있어 아 겨울이었지 참 쓰 쓰 쓰 쓰 쓰 빨간색으로 어 먹을걸 좀 만들어놨었나 없나 아 아 아 없cen 아 아 자 준비해놨나 잠깐 보고 오죠 아 이거 이거 씨앗 다 심었나? 준비를 다 해놨으면 바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그런 말에 아씨 겨울 웅을 얹어봐야지 설마 이게 그 맥스웰 그 세계처럼 어드벤처 것처럼 이게 막 특징이 막 있으면 아 그것도 난감한데 아씨 벌써 어 다 준비해놓은거 아 아 다 준비해놓은거구나 아 다 준비해놨네 어우 내가 다 준비해놨었구나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잠깐만 잠시만 어 불 좀 하고요 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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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간색 데리고 이게 빨간색에서 더 되는건가 아 뭐 좀 그런거 같은데? 야씨 나 정말 짧다 다시 정말 짧은데? 아 정말 아깝다 여기 이거 만들어 놓은거 다 없어지면 에이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어? 이..이것도 있네? 자원은 진짜 많아 나침판 이거 나침판은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어 어딜가도 네 그냥 저거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호석님 어서오세요 뉴인님 반가워요 아 나 이거 만들어 놓은거 어떻게 쓰이고 다 만들어야될거 아니야 또 다시 자 잠깐만 여기 일단 만드는건 다 만드는데 이거를 이거를 내가 듣기로 안녕하세요 빠진님 어서오세요 내가 듣기로 이걸 이거는 이제 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반대편색에서 건물은 바로 지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되나 해볼까 똥 똥 똥 똥 좀 똥 6개 여기가 여기가 똥 있는데요 빵이브라더스님 어서오세요 똥 아이아이 돌이 없잖아 아 돌하나밖에 없네 야 나 돌이 별로 없나 아 예 돌 있다 돌 굉장히 많네 굉장히 많은거 아니고 좀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두면 자원이 줄어들었나? 줄어든거 같기도하고 아 줄어들었네 아 줄어들었어요 이러면 이거 마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만들순 있게끔 되어있는거야 아 이거 다 해놓자 해놓자 가기전에 그리고나서 다음세기가면 저거는 하나씩은 더 그냥 공짜로 만들수 있게 되는거죠 음 캄파스이 이게 텐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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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밧줄 밧줄 3개 만들어서 밧줄이 어딨어요 여기 있었나 아니 밧줄이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 해놓고 짓진않는거에요 짓는건 아니야 그냥 해놓기만 하는거지 허니이건 뭐야 아 이거 꿀밴드구나 피읽셀 피그맥 어 건물만 가능한거 같아요 건물만 그럼 벌 4마리 작아야겠네 이것도 만들어놓구요 석탄 2개 밧줄 3개 일단 밧줄 3개를 더 만들자 석탄 2개 석탄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만 해놓고 안만드는거죠 아 로얄자리도 있어야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잠만 벌 딸때가 그냥 이거 하나 뭉개버릴까 아 그래도 만들어 놓은걸 뭉개는게 참 근데 너무 없다 주변에 가까운데가 하나 뭉개자 어쩔수 없네 하나 뭉개 뭉개 하나 뭉개면은 애들 다 따라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 이거씨 겨울이라 괜찮을거야 겨울이라 이걸 이거 좀 바꾸구요 옷을 아 이거 아 망치로 망치로야 되짖아 망치망치 망치가 또 저기있을거에요 스읍 아뇨 한적없어요 망치가 도구상자가 이거였나 아 이거구나 망치가 망치가 망치 없네 망치 만들어야되나 아 망치여깄네 어어 어 저 망치로 이거 하나만 하나만 깨보시죠 하나만 깨보시면 될거같은데 하나만 끝끝놀에 있는거 이거 야 아유 야 어 안나오네 아 겨울이라 그렇지 오케이 어 잠깐만 나 이거 그거 저것도 내 말이 있어야 되잖아 어 이렇게요 어 야 이거 망 어딨냐 망 잠자리채 아니 잠자리채도 어따가 분명히 나 쓸텐데 아 그냥 만들어 아이 귀찮아 이게 뭐가 필요해 파출 근데 자원은 썩고 넘치기 때문에 지금 자 일로와봐 벌 자 일로와봐 벌 자 자 자 두마리 하나 더 깨부수죠 크흫흫흫 두개 깨부수면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아깝다 너 으으으 짠 짠 어 이러놓고 이거 만들어놓고 요렇게 만들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넣어놓고 또 뭐 뭐 아 이거 또 하나씩 다 만들어놓죠 일단 여기 있는거 싹하고 쿡스포트 이거 세개 여섯개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다음 세개 가는거야 여섯개 이거 세개라? 이것도 맞죠? 아우 배고프구나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냉장고 냉장고가 중요하지 냉장고도 빨리 이거 하나랑 기어 기어는 기어도 썩어넘쳐요 보석도 많은데 뭐 텔레포트용 보석도 엄청 많고 자원 정말 많이 모아놨잖아 기어도 지금 거의 80개인데 뭐 냉장고만 하는데 하나만 쓰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세개 넘어가려구요 이거 해 놓고 준비하는거야 가자마자 싸악 한 번에 만드는거지 고기 고기념 고기념도 꼭 만들어 놔야 돼 내 생명 쪽이기 때문에 어 이거 두개랑 나무 네개 아이고 아 여기 불도 꺼졌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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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두개가 더 넣으면 보자 돌 두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이것도 뭐 두개 만들어 놓죠 장 썩어 넘치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건 뭐였지 이게 날씨 그거였나 뭐 만들어 놓죠 일단 다 만들어 놔 어휴 잠시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건 검파우더 필요없고 어우 라이트링 로드도 중요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기 중에서 건물 건물로 치는건 없죠 뭐 아 사이클롭사이 아 제가 그거 건물로 치나 건물 치나 모르겠네 사이클롭사이가 저것도 아 나무가 꽤 많이 들어가는구나 자 자 이것도 해 놓고 헤비벨 월 월은 필요없어 월은 필요없고 피그하우스 돼지꼬리가 4개 돼지꼬리가 4개 3개 4개 나무 4개 여기 3개 돼지꼬리 돼지꼬리도 꽤 많이 고맙았을걸 어 어 아 나무가 하나 모자라 이렇게 해 놓고요 이것도 씨앗도 겁나게 많을텐데 쿠퍼R56님 어서오세요 저거 페이퍼용지 어우 잠깐만 페이퍼용지? 아 모아놨구나 다행히 이거 저번에 내가 꿀밴드 만든다고 이것저것 썼던거 같은데 어 잠시만 이거 몇개 필요하지? 몇개 필요한지 봐야지 아 두개 황금 황금도 더 필요하고요 황금 이거 뭐 주워 땅에 떨어져 이거 주워 쓰면 되지 이거 주워 쓰면 되지 저게 씨앗이 있을텐데 이 씨앗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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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것도 만들어 놓고요 이건 뭐냐 어 이건 뭐지? 다 필요 없는거 같은데? 별 필요 없는거 같아요? 저거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나 다 만들어 놨을텐데 어따가 분명히 저거 만들어 놨을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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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만들어 놨는데 저거 못차고 있는거 뿐이야 아잇 아깝다 일단 일단 놔두고요 이거 뭐지? 아 아 이것도 다 만들어 놨자 여기 여기 건물 어 텔레포테이터 이것도 어 뭐 어차피 재료는 겁나게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 만들 수 있어요 토끼 네 마리 어 마술모자 마술모자가 뭐 필요하더라? 이거 만들죠 마술모자 이거 만들죠 마술모자 그리고 나무대기 네개 정말 많이 모아놓은게 다행이네 그리고 토끼 네개 토끼야 뭐 겨울 토끼라도 상관없겠죠 이러면 이거 만들 수 있구요 이렇게 만들어놓은거 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번에 다 만들 수 있어 다음세계 가면 정말 편하겠다 어 나무세계랑 퍼플잼 하나랑 나이트미어 일곱개 다 있죠 없는게 없어요 아이 좀 넣어놓을까? 쓰 아이 너무 퍼플잼 이랑 뭐였지? 나이트미어 퓨 나이트미어 퓨 나이트미어 퓨 이거 만들어놓구요 또 미트 아 이게 중요하지 고기가 네개 필요한데 아 저건 사냥해야되요 저건 사냥해야되 일단 네개 만들어놓구요 이거 아 야 춥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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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해야되고 야 씨앗 씨앗도 다시 갖다먹자 어 배고프다고? 어 언제 넣어놓고 식사 이거 합쳐놓고 데시골드 넣어놓고 데시골드 어디에 있었더라? 어 이거랑 수염 네개 그 다음에 고기가 네개 필요한데 아마 내가 없을걸 없죠 스테이크 고기를 만들어야되는데 아 이건 이건 벌써 썩을라고 하네 야 이거 이거 먹냐? 안먹었던거 같은데 안먹지? 사탕이 벌써 썩을려구요 사냥 오래간만 해볼까 사냥 얘네 얘 한명죽히면 4마리 거기 4개 줬던거 같은데 어디갔어 버팔로다 어 버팔로다 어디갔어 아 야 여기구나 자 한마디만 일로와 있잖아 이렇게 있네? 내 주요 그 연료 아니야 털이 털이 제 주요 연료에요 나무스 나무 안써 나무는 너무 귀찮아 쓰기가 뭐든지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털이 좋더라구요 일단 스테이크 만들구요 됐죠? 그러면 미트고기까지 만들고 어 이거는 펜플루트 이거는 건물 아닌거 같은데 근데 필인데 이걸 불면 주변에 있는 몬스터가 다 다 잠이 드는거야 잠이 드는건가 뭐 그런거일거에요 만들어봤던거 같긴 한데 근데 맨드레이크가 없을걸지 그때 우연찮게 하나 얻은게 있어 맨드레이크가 저게 가장 희귀한 맞아 나 하면서 하나밖에 못 얻은거 같아 아 여기 하나있다 두개 얻었었구나 이거 근데 쓰읍 아이템인거 같은데 그냥 이거 만들어볼거야 다시 이거랑 아 이거 아이템이야 아이템이야 딱 보면 알아요 만드는게 바로 만들어지면 건물이고 이렇게 되면 아이템이야 자 맨드레이크 넣어놓지 야 우리 야 이거 이것도 한번 해보자 다시 맨날 후라이드 해가지고 한번도 새를 키워본적이 없어 이쯤에 넣으면 되나 너무 뜨거우려나 땀 뻘뻘 늘리면 안되거든요 저것도 한번도 안해봤구나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이거 한번 해보죠 오오오오 너무너무 불이 강했어 지금 너무 불이 강했어요 터질라고 한거 같아 지금 이거 뭐지 원맨 밴드 원맨 밴드 원맨 밴드 이것도 아이템인가 대지꼬리 두개 어 이것도 아이템이네 뭐하는거지 원맨드 뭐했던거 같은데 나이트큐 이것도 황금 어 이거 이건 건물이죠 나이트 나이트메어 이것도 다 아이템이구 아이템이구 다 아이템이구 다 아이템이네 어 이거 말구요 이거는 만들어야죠 퓨 4개 5개만 더 했으면 되겠네 이거 이거죠 어 이거 아닌가 텔레포테이션 이거 맞네 텔레포테이션 할 수 있는 장소죠 이거 그리고 여긴 다 모잘걸 만들긴 다 만들었어요 하나씩 안 만든게 없죠 가장 아까운게 저거네 나머지는 지금 건물은 다 지은거 같고 다 지은거 같애요 이건 뭐지? 랜탐? 펌프키 어휴 뭐야 이거 이 시간대 구냥? 그러면 안되는데 자 가자 야 그냥 맞짱 뜰까? 자 렌터키고 맞짱트자 그냥 어 이거 맞짱떠! 맞짱떠도 되요 난 강하니까 괜찮아 한두가 삼시 한 삼십마리래 한 열두 마리 정도 나올텐데 한 열두 마리정도 나올텐데 양 강하니까 괜찮아 다 안가? 네 강해요 1% 남았네 이거 이거 뽀개 볼까? 뽀개는 그것도 있을텐데 하나도 없으세요 저게 기름이 닿아가지고 계속 써놓으면 안돼 계속 써놓으면 안돼 저게 기름이 닿아가지고 저게 기름이 닿아가지고 이거 넣어놓고요 아니 어차피 뭐 근데 다음세계 가면 다 없어질건데 어 저 없죠 만들고 다 만들었지 안맞는거 없는거 같애 어 잠깐만 설마 나 하나만 시험해보자 뭐냐면 이걸 만들자고 했다가 이렇게 가면 아아 이것도 된다 어 이거 된다 야 야 이게 되면 야 이게 되면은 대박이죠 어 이거 되네 다 만들어 놓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 어? 안되는거 같다? 아 되는거 같다가 안되는거 같다가 다시 해보죠 다시 해보죠 이렇게 이따가 밧줄을 버리고 다시 보면 안 돼 안 돼요 아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이건 되잖아 이거 버려봐 버리면 안 돼 아 안되는구나 됐고 됐고 이제 안한게 아까 하나 있었는데 뭐 하러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거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는건데 하나 뭘 안했지? 아 아 다 한거 같다 그죠 텐트도 잊고 어? 슬슬 이거 이것만 해볼까 이거? 이거 달걀이나 좀 만들어보죠 이거 이거 넣어놓고 이거 어딨다? 아유 씨 헷갈려 어 너무 가까이 놓지 말고 한 2시정도 이거 한번 키워봐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놓으면 안 돼요 저기 깨져버려요 익어버려 후라이가 되더라구요 너무 멀리났나? 이거는 이거 깨질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나 또 놔보고 저 땀 뻘뻘 흘리면은 바로 주워야돼 깨지.. 깨지기 좋네 어? 안되네 이정도? 아이씨 조금만 더 가까이 너무 너무 가까이 이거 후라이 될텐데 어? 아닌가? 너무 너무 가까이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후라이 될 것 같아 느낌이 아 좀 안되는데 땀 땀 뻘뻘 흘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아이씨 불안해요 아이씨 괜찮나? 불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몇번이야 제가 이걸 깨우 저거 후라이 해먹어 저거 키우려다가 후라이 해먹어가지고 아이고 아이씨 불안하네 이거 사탕 다 먹어버려요 이거 쓸데가 없네 사탕 아무도 안먹어요 저거 나 말고 돼지도 안먹고 저거 그 돼지킹도 안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이것도 1% 이거 이거 아참 이것도 한번 깨봐야 깨자 분해하는 지팡이가 무슨 색깔이랄까? 아 이거다 녹색을 녹색이면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구요 이걸 분해 그러면 1%밖에 안난건가라 재료가 나 재료가 나 이거 왜 안 너야 너 왜 부하 안해 야 어? 너 왜 부하 안하냐? 톨버드 애근데 아니 너 좀 더 가까이나볼까? 아 아닌데 이정도 거리여도 괜찮은데? 아이 멀리 갈 수가 없어 불안해서 또 후라이 될까봐 아니 후라이 후라이 될까봐 어? 나 정신력이 없나 별로? 이거 이거 떨어뜨려 놓구요 저거 쟤 있는거 보니깐 지금 정신력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정신력 떨어지면 쟤가 오거든 저 코트 하나다 놓고 나 정신력 좀 채울까? 물론 뭐 사탕으로 사탕으로 나뭇가지랑 사탕 만들죠 원래 최고는 호박쿠키인데 호박이 있어야 돼 흠 오래 걸린다 이게 얼마나 오래 이게 신경을 계속 써주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조금만 눈대면은 후라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어디 갔다오면 이게 여기에 노란자 위에 있고 밑에 하얀색 이렇게 퍼질러져 있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 그 모습이 돼있어서 근데 이거 톨보드 우리 편 되는건가? 내 애완동물 되는건가? 아니면 저구로 돼서 바로 공격하나? 어? 어? 달걀이 있었네 여기? 여기 달걀 후라이 해서 근데 이 모습이 돼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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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져있어 이렇게 저기 저기 이렇게 떨어져 야 달걀 먹고 달걀 내놔 오 됐다 됐다 오 땀 흘린다 땀 흘린다 땀 흘리면 안돼요 좀 더 멀리 어우 땀 흘리면 안돼요 땀 흘리면 이거 익어버려요 어 아 저거 어차피 차례님 어서오세요 여기다가 어우 땀 흘려 땀 흘려 땀 흘려 아 이거 참 힘들구나 이게 이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내가 알 길이 없는거야 지금 야 정신력 좀 채우자 에너지도 좀 코코산 하나 먹고 만두가 코코산이죠 만두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만두는 별로 없네 야 이거 고기는 이게 이게 괴물고기인가? 아 괴물고기네 어 어 만두 만들려면 어 만두 만들려면 아 진짜 있어 나중에 만들어줘 나중에 나중에 배고플때 만들어 만두 3개 있네 아 아 그거랑 만들자 큰고기 두개랑 괴물고기 하나랑 하나가 또 뭐였더라 작은 고기 하나였나 이거 이거 넣어도 되나 수트 수트 만들려고 배고픔만 해결하면 되니까 배고픔 해결하는데 수트 많은게 없죠 고기 수트만 저렇게 넣어도 되나 계란이 들어가면 안되는건가 원래 그 큰고기 두개 오 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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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트 하나 만들어놓으면 되니까 이거 넣어놓고요 정원이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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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데스콜리 넣어놓고 야 근데 아 나무토막 여기가 나무토막 있던 자리구나 야 너 언제 부하하냐 야 부하해봐 부하해봐 저거 하루종일 기다리셔도 되나? 히힛 부하시작에 아니 저 짓자 내 귀여움둥이 체스트 아 정말 내가 이것저것 맘첨 많아요 피드도 만들어놓은 캐스터 다 만들어놨어요 없는게 없어 나 이게 제일 웃긴데 이거 이거 쓰잖아요 이게 무슨 키런트라 시프트였나 이걸 사용하는거였어요 이게 아 이걸 사용하는거였나 쓰읍 저기 있으면 난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무섭지 않아 장비만 있으면 난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섭지 않죠 이게 가장 웃기더라고 어둠의 가보, 대리석 가보 어둠의 가보이 정말 좋은데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어둠의 칼날도 가장 좋죠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탕은 사탕은 30개 들고 사탕은 40개 들고 어둠의 가보과 어둠의 칼날 딱 들고 막 따르러 댕기면 대박이야 고대 가보이 더 좋은거 같 좋았었나 했던거 같기도 하고 이것도 있고 정말 많아 없는게 없어 이거 언제 되냐 언제 되는지 알아야지 노아님 어서오세요 아 다른데 가면 후라야 될까봐 아 요거요 예 동굴 탐험용이였어요 이거 근데 지금 동굴 탐험 다 했어요 동굴 내가 왕 안 잡은데가 없어요 동굴 네군데를 왕을 다 잡아놨죠 그래서 그 그 잡으면 뭐 뿔게 뿔인가 뭔가 주잖아요 그거에 사이클롭스 아이의 그거랑 그 뿔이랑 하면은 사이클롭스 터렛을 만들 수 있죠 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잘못했다가 그 영상 보시면 잘못했다가 여기 다 태워 먹은적도 있고 막 그런적이 오오 밭 100개요 100개 예 뒤에 산따기 밭 밭은 100개있고 산따기 밭은 몇개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니까 밭이 밭이 가장 큰 비중을 처리하죠 왜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 조금밖에 없어 근데 원래 이거 더 많았거든요 다 태워 먹었어 내가 두번인가 태워 먹었나 그 밭을 나뭇가지하고 이거 밭을 내가 두번인가 태워 먹었어요 한 번은 그 그 화염 하운드한테 잘못 싸우다가 쪽파 그렇게 불 튀어가지고 쪽파 쐈잖아 일이 이걸 저거 저거 헤도 되게 많았죠 было ㅋㅋㅋㅋ vardı 잡으면 주는건데 여왕 거미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여왕 거미 잡을때 가장 그거 한거 정신력이죠 정신력만 신경좋여주는...이거 뭐야? 오! 아 요리 돼버렸어 나 여기 있던거 그거 요리야 알 알 또 요리 됐어 와 날씨 아아아아 애완동물 키울려고 했는데 또 요리돼버렸네 아아 나 진짜 아아 아아 나 이 빌어먹을 젠장아 아 나 야 톨버드 어딨냐 한번만 더 해보자 한번만 그 아 여기 여기는 너무 무섭고 여기 톨버드 다 잡으려면 아마 톨버드가 파워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톨버드 하나 떨어져 있는 데가 있을텐데 분명 있을텐데 톨버드가 아 여깄네 저거 알 놔 놔 놨으려나 저거 하나 있는게 여기서 아마 어땠던거였을텐데 일단 체스턴 놔두고 아 먹을것도 좀 가져가자 아 드래곤파이 가져가 호박도 참 잘 자라고있죠? 여기 난 잊을거 다있어 여기 우물도 있어요 우물 여기 우물있죠? 여기 또 낚시도 하고 벌집 붉게 푸시긴 했지만 벌집도 굉장히 많고 벌꿀도 굉장히 많고 사탕 예 우물에 낚시할수있어요 낚시대만 있으면 벌집 두개 부셔가지고 하나 만들어놨죠 다 안부수고 두개만 부셌어요 두개만 벌집 하나 만들어놔야 되죠 다음세계 갈려면 건물을 다 만들어놓는게 좋을거 같더라구요 저건 안없어지니까 설마 저게 없어지겠어 나 600일 되게하네 다 다 어우 여깄다 에헤이 어 너 너 한판 붙어볼래? 너 굉장히 잘 써 내가 야 너정도로 임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은 아 근데 얘 죽이면은 잠깐만 너 죽이면은 그거가 되지 않냐? 너 다음에 알 안났지 알 안나면 안되니까 너 너 너 야 얼어 따라오 오오 얼어 따라오지마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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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한번만 더 해봐야지 이거 아니 아쉬움이 계속 났네 여기 이 고대셋만 있으면 여기 그 아무것도 무섭지 않죠 어떤 적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어 야 야 이거 언제 아 아 이제 이 토끼가 자꾸 이거 덫을 건드려가지고 제 혼자 죽고 고기가 썩고 이러고 있는거구만 어? 이것도 다 썩으라고 하네 이거 달걀 만들자 야 너 먹어 달걀 내놔 달걀 달걀 일단 넣어놓고 어 알을 다시 어 불이 꺼졌어 안돼 두개? 두개면 되나? 세개 오오오오오 한 개만 한 개만 해놓고 가까이에다 놓는게 나으려나?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죠 아 배고프도 드래곤파이 저게 정말 좋죠 에너지도 채워주고 배고픔도 확 채워주고 정신경도 채워주고 아주 그냥 일석삼조 드래곤파이 먹기가 좀 짜증나서 그렇지 어 눈도 오네 육포도 정신경도 10 채워줘요 근데 육포는 에너지도 10 채워주나 아무튼 10,10,10 채워주나? 가장 평균적인 것 같은데 육포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만들어질 때 괴물고기 아이 스튜트를 다 만들어놓을까? 야채도 지금 하나도 없지 이것도 너 먹냐? 썩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원래 그 무기 만드는 재료인데 야 달걀을 만들어라 이게 솟에 두면 내구도가 안달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안달아요 그러니까 상하지가 않아요 솟에 있으면 내가 저걸 채취하는 순간부터 이제 상하는거에요 이 꿀도 괜찮죠? 꿀도 보존생량으로는 이거 오래가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꿀은 사탕욕이네 이거를 좀 가까이 넣죠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가까넣는게 나을 것 같애 이거 돌로 해볼까? 돌도 이게 열기가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더 올려나? 이렇게 야 이 돌로 딱딱하게 불은 너무 강력하고 이번에도 썩은 요리되면 안되는데 되고 있는건지 안되고 있는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다 놔둬 흔들리지 이거 봐 좀 알 수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럴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요리되면 안되는데 잠시만 나 나무도 아 나무 또 있구나 아 말해놓긴 많이 해놨다 정말 이거 토키털로 만드는 칭랑이 깔려야지 저게 내구도가 잘 안달더라구요 오래 쓸 수 있고 어디서나 잘 수 있는 아 이 왕관보다 이 왕관 특수능력이 맞으면 그게 무적이 되거든요 5촌과 3촌 동안 그 동그란 막 쓰 막 씌워지잖아요 싸울 때 막 씌워지면은 무적이에요 무적 그동안 이게 여기서 발동하는건데 모자에서 굉장하죠 근데 이 이 돼지골 투구가 가장 풋골 투구가 가장 맘에 들어 생긴게 근데 왠지 되게 따뜻할 것 같지 않아요 딱 보면 되게 따뜻할 것 같애 아니요 제가 다른 세상 그냥 이쪽으로 가야되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막 넘어갈 수 있게 해놨어 다 막 가면 되요 그냥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갈거에요 내가 느끼록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다 만들어놓은거죠 어어 너무 지금 두꺼워요 어어 너무 지금 두꺼워요 어어 야 너 어떻게 해야지 그냥 냅둬해도 되나 이제 어어 저기 땀 빨간색으로 되면서 땀 흘리면은 요리가 되버리는 윙배스님 어서오세요 요리가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아 이거 정말 키우기 어렵네 최고 난인도인데 최고 난인도 이게 이 게임이 톨보드의 알을 키워라 최고 난인도인데 요리가 되나 어으 요리가 된다 더 멀리 오지 한 이정도 정도 보자 이래도 저게 깨지려나 조금만 해도 얘가 자꾸 요리가 되려고 해 이 돌이 열기가 있으니까 이 돌이 열기가 있으니까 이제 저 돌로 부화시켜야될거 같은데 이제 불에 두면 너무 애가 뜨거워하는데 이제 아니 잘 될거 같기도 해요 아 육백일 달성했네 아 육백일을 달성했어요 육백일했네 육백일했네 어느샌가 이제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이제 어느정도 한 50일 60일 일단 이게 양생이 가능하면 이거 미트 이거 있죠 고기인형 고기인형이 양생이 가는게 양산이 가능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죽어도 솔직히 뭐 여름받겠지만 계속할 수 있죠 저기서 태어나니까 하나 맞고 아 정신력이 계속 딸리네 이거 만들어야겠네 계속 음 아이고 사탕을 좀 계속 만들죠 아 저거 태어날려고 하는거야 태어날려고 하는거야 아 나 진짜 알 수가 없어 저거 하나 더 넣어볼거야 두개도 따뜻하게 근데 죽으면 짜증나는건 들개진데 어쩔수요 안녕하세요 죽으면 짜증나는건 그거죠 수염이 다 깎인다는거 얘는 수염때문에 살아가는건데 캐릭터 특징이 수염인데 크흫 아이고 크램퍼스 가방이요 크램퍼스 가방 얻는 화가 몇화였더라 몇화였더라 기억이 안나네 60화 50화 60화정도에 있을텐데 그사이에 그사이에 있을거같은데 이게 제가 이걸 굶주말 1일부터 1일차부터 녹화해놓은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보다보면 다 나오거든요 내가 이거 크램퍼스 가방 얻을때 굉장히 저도 고생을 했어요 이거 이게 몇시간동안 이 크램퍼스가 그 애들을 비성공애들을 많이 죽이면 나오잖아요 걔를 잡아서 해야되는데 비성공애들 얘네들을 새모자인가 그거쓰고 부메랑으로 미친듯이 죽였어요 버덕님 얻어보세요 버덕님 얻어보세요 미친듯이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던데 새모자쓰고 사탕이 나쁜점은 에너지를 다운치킨다는 사탕만큼은 왜 에너지가 떨어지지 몸에 나빠서 그런가 사탕은 몸에 나빠 뭐 이런건가 아 이것도 점점 썩고 있어요 이거 이거 새걸로 만들자 이 100% 리사이클 리사이클 가능한 계란 완벽식품 완전식품 완전체 식품이죠 완전체 식품인 계란 완전체 식품인 계란 완전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흐흑 어 어어 대 대 대 대 대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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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려고 해요 그런거 같죠 하필 달걀 굽고있을때 깨어날려고 하는거 같은데 기 DU FBI 저앉 상태를 알 수가 있어 지 어어 아아아아 땀 흘리는거였어 덥다고 아 더워하는거였어 더워하는거 와아 나 또 실패 요리됐어 요리 너무 덥다고 와아 나 빨리 빨리할걸 그냥 이거 하는김에 다 한다고 니 니 니 알을 먹고 니 알 구운거다 인마 얘 여기에있는 생물들은 제가 많이 말하지만 위장과 육과 위장과 항문이 일직선으로 되있죠 먹으면 바로 나와요 항문이 아니라 이건 뭐 뭐 알랐는데 저 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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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 오 오 것 오 오 여기 여기 톨버드가 겁나게 많아 저게 따라가 죽을거야 한번 도전해볼까? 아 저쪽에 일단 가보고 없으면 일로 가보죠 도전해볼까? 아..이..둣! 야야야 참 이 자식들 참을성이 없어요? 하운드가 음 겨울이라 뭐 괜찮긴 한데 자 이쪽에서 상대가 잘 아 나 무기가 없는데? 나 무기 가지러 가야되는데? 너무 누겼나? 아 무기가 없는데? 아 아오 다....어오 1% 야아아아 1%났고 1%났고 이겼어요 아아씨 무기 버려야되 뭐 시원님만 사오세요 누구 버려야지 뭐 이거지 1% 남았는데? 야 버려 하나 더 들죠 고대무기 오래간만에 써보죠 고대무기 이게 촉수 소환이에요 특수 무기가 특수 능력이 촉수를 소환하죠 때리면 때리면 이 그 늪지에 있는 촉수 있죠 그 녀석들이 소환이 돼요 굉장한 물건이에요 보정 하나밖에 없네 괴물고기는 점점 쌓여가고 있구요 에너지 벗고 가자 이거 하나 들고 이거 버리고 끄읍 자 이 그 촉수공화니까 그 스카이매도 그거 있잖아요 뭐게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어쨌든 드래곤본 마지막 왕이 있어요 뭐 미락인가 미락? 미락인가 뭔가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래서 거미 때리면 에너지 마법하면서 촉수가 나오죠 알 없을 것 같은데요 알 없지? 아 아까 내가 싹싹 해가지고 없어 얘 다시 안났어요 따라오지마 이만 아 알 그럼 가지려면 저기로 가야된다 소린데 굉장한 그 위험을 감수해야되요 아야 어두워 아무것도 안보여 눈앞이 침침해 어? 고기 하나 더 나왔네 쟤 토끼 계속 덫에 걸려가지고 혼자 죽네 불쌍하게 살려 야 먹어 어 저기로 일단 갔다와야겠죠 어쩔수 없죠 뭐 갔다와야죠 일단 이거 빨간색으로 만들고요 어 어 잠깐만 겨울이 지나갔어 근데 온도는 바닥이야 근데 겨울은 지나갔어 근데 온도는 바닥이야 온도는 온도는 바닥이야 그래도 씨 뭐 그래도 가야죠 겨울이 일단 지나갔다는거네 아 아 저기 갈려면은 너 뭔데 자 주인공 버프 받고요 이 이 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갈수 있는 이동순도 이게 30% 늘려주나 25% 늘려주나 근데 이 막대기랑 이 길 버프까지 받으면 날라단지 이렇게 겁나 빠르죠 눈썹이 휘날리듯 달리죠 달리죠 수염이 얘같은 경우는 수염이 휘날리려나 아 이거 어둡네 얘들 자고있을걸 다행히 오 앉아고있어 앉아 아직 안자 어 자는데 오 잘해야되요 아 너무 많은데 진짜 야 확 확 들면 들수있는게 아니라 이게 스삭스삭스삭해요 얘가 왜이렇게 많아 안돼 안돼 티티티티티 티티 애들 너무 많아 한글句 티티티티티티투 티티ö 티티티티티티티티티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socialist 야 너 따라오지마 야 너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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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어버려 어어 자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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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세개면은 뭐 하나는 부하하겠지 뭐 하나는 하나는 뭐 정상적으로 크겠죠 애완동물도 같이 못때리고 하나? 이거 또 꺼질라고 하네 아 이쪽으로 화내 놓구요 어? 하나 아유 야 이걸 왜 이랬다 놓으냐 여기다 놓았고 헤드라이트 음 자 만들어보죠 이정도? 넌 뭐하나? 야 이걸로 한번 부하시켜보자 이걸로 아 된다 된다 오오오오 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야 이걸 왜 이렇게 더워하냐 어? 저 돌..돌대기인데? 돌대기에 너무 애가 뜨거워하는데? 두개 놓으면 안되겠다 하나만 놔야죠 두개 놓으면 애가 뜨거워하는거 같애 이번에는 잘 잦아줘라 자 계속 그 위치를 바꿔줘야죠 어 너 너 너 아니다 하나는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열기를 줘야되니까 하나는 여기다가 해놓고 저거 식으면 다시 왔다갔다 하면서 바꿔주세요 온도도 올라가서 이거 나도 이거 쓸 필요 없는거 같은데? 뭐야 이거 다시 집어 이잉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티 다 땅에다 버려놨어 아 상자에 다 안들어가서 어? 온도 떨어졌다 아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자 이걸 짚고 여기다 논 다음에 짚고 여기다 놔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열기가 들어오겠죠 아 정말 많았네 뭐가 이렇게 많은지 이거는 근데 저거는 저것도 회뿌리거든요 저거 열려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우 뭐야 뭐야 왜 겨울이 갑자기 이거 이거 열려거든요 꽤 오래타요 밝아지죠 주변에 근데 근처에 가면은 정신력이 떨어져 탁 어둠의 불이라 어우 불 불이 약해졌어요 바꿔주고요 썩금도 먼저 오세요 자 추천 한번씩 살짝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 말을 안했더니 거의 한 적이 없죠 자꾸 나도 까먹어 이거 이거 뭐였더라 참 이거 뭐지 아까 뭐 빛나는게 있었는데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슬라임 슬라임 토.. 토 슬라임 이거 뭐하는거지 이거 어디서 난거지 저거 뭐하는데 쓰는거지 저거 무슨 모자 만들 때 쓰나 아닌데 저거 들어가는게 뭐 있었나 기억이 하나도 안났네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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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거 슬라임 고대 무기 뭐할때 들어가는거 같은데 슬라임 제가 돌로 넣어 다시 넣구요 슬라임 와 제가 잘 깨어나야 될텐데 애완놈물 제대로 좀 만들어보자 아 배고파 아이샤 얘 캐릭터가 배고픈게아니라 내가 배고픈데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으흐흐흫흐흫흫흫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오! 눈이 없어졌어 오 잠깐만요